안녕하세요 성우 유미장입니다. 여기는 고구마 심은 자리에 반고구마 좀 막내들이 좋아해서 여기 한 연합원 포기 심었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 보니까 고구마가 요거는 잘 생겨 가지고 일로 하나를 캤습니다. 이제 못생긴 것도 있고 좀 주름 잡힌 것도 있는데 거름끼도 하나도 안했는데도 이렇게 고구마가 큰 거 보면 아마 비를 많이 맞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열풍이 조금 더 심었나 근데 한 20키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이제 반고구마 찾는 사람이 하도 있어서 한 단씩 찾으면 또 드려야 되니까 요거를 한쪽에다가 고구마 싹을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. 이쪽은 좌색고구마인데 좌색고구마는 이게 색깔 내는 데도 좋고 또 영양가도 많고 또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기 후감미나 꿀고구마보다는 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만 심었습니다. 좌색고구마는 꽃도 예쁘게 피고 조금만 심어도 아주 많이 달립니다. 그리고 이 좌색고구마는 또 옛날 것보다 지금 거는 또 맛이 좋고 그래서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. 좌색고구마가